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강타한 규모 7.6의 강지는 이 지역 원전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도쿄신문은 노토반도 서쪽의 시카 원자력발전소 주변 15곳의 방사선량 계측기가 고장나 측정을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일본 정부 원자력재해대책 지침에는 원전 사고 발생 시 계측기의 실측지로 주민의 실내 대피나 피난 개시 등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원자력규제청에 따르면 시카 원전에서 반경 30km 안에 있는 120개 방사선량 계측기 가운데 와지마시와 이나지즈 등 원전 북쪽 20-30km 부근에 있는 15개가 지진 발생 이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.